모델과 입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첫 번째,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합니다. 동덕여대, 서경대, 신한대, 대경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한 다음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. 동덕여대는 실기고사를 볼 때 성적이 20%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? 그 반면에 서경대, 신한대, 대경대는 실기 100%로 이루어지는 수시고사가 있기 때문에 실기를 남들보다 더 잘 봐야 됩니다. 실기고사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고사를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. 저희는 워킹, 포토포즈, 특기, 자기소개, 모의 면접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합니다. 6&6 플러스 모델 입시 아카데미로 오세요.